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5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개개사실인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법률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까지 끊어보면 자 우리가 법률행위와 중법률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중법률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전반부까지는 맞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돼요. 물론 의사표시는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 중법률행위와 구별이 되는 거죠. 3번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우리가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 중법률행위고요.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변제하는 것, 변제하는 것, 돈을 주는 것은 사실행위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 최고는 의사의 통지, 중법률행위고 또 변제는 사실행위로서 중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중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나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중법률행위죠. 법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중법률행위에도 유초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성질이 허용이 된다면 법률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초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거죠. 만약에 셋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성립요건이라고 하고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립을 한 후에 법률행위가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효일 수도 있고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효력발생요건,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성립을 한 후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를 따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다음 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락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법정해제, 2번 의사표시의 취소, 3번 숙권행위의 초래, 5번 임차권양도의 동의 등은 승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뭐가 되냐면 단독행위인 거죠. 그런데 5번, 4번 매매일방예약이요? 예약이 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펜션에 놀러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예약 좀 하겠습니다. 방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예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승락을 해야 비로소 예약이 되는 것이니까 예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예약은 계약인 거죠. 따라서 4번 매매일방예약은 계약이고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나눌 때 죄송합니다. 채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처분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이 처분행위를 다시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로 나뉘게 되거든요. 일단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고 상대방에는 채무,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고요. 준 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물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 우리가 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에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는 뭘 찾으라는 얘기죠?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부동산에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처분행위는 아니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죠. 물권이 변동되지 따라서 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고 처분행위가 되고요. 3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변동되겠죠. 물권이 아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니까 준 물권행위고 처분행위가 되고요. 4번,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겠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 아닌 기타 채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준 물권행위고 처분행위가 되고요.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물권행위고 뭐가 되는 거죠?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유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고요. 누구한테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가 계약이라는 걸 자꾸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2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요식행위죠.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거의 유일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답은 3번은 먼저 X가 되고. 4번,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발생된다.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물권행위이므로. 4번은 X죠. 5번,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에게는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매수인은 그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채권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요건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됨으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X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법인 설립행위가 거의 유일한 요식행위고요. 유언도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유언은 시험범위는 아니거든요. 물론 교환은 불요식행위입니다. X죠.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죠. 뒤바뀌 있죠. 다시 말하면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인 거고요. 또 돈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의뢰에게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죠? 주된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의뢰에게 뭐가 생기냐면 저당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D급번은 D밖에 있는 거죠. 리얼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인데 우리가 민법상의 신탁은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담보와 리얼라운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그래서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네. 15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안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죠. 자 일단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유효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또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효요건, 효력요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죠.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받길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인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나요?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그 허가는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조건인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인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또 시기부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배운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주무관청이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는 일단은 무효였다가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뀝니까? 그것도 유동적 무효고 유효요건인 거죠.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은 아닙니다.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구입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예요. 다만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죠? 등기를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1번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의 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2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지 두 가지 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는 보통 왜 하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세금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배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반사배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그 후에 불가능하게 되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거든요. 그럼 3번 보시면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 후발적 불능이네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배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가 되거나 되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법률 행위에 표시된 등기죠.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2번 세금혜피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채무혜피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뭐죠? 채무혜피죠.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다음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법률 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법률 행위 할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1번 법률의 목적이 법률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반사유적에서 무효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도박빚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니까. 다만 변제했다면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가 없거든요. 3번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임의 수인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하거든요.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절대적 무효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제임의 수인으로부터 다시 시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가능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거든요. 거래 관념에 따라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로 가능한 게 굉장히 많아져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판례는 가능불능을 그렇게 과학적 물리로 따지지 않고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이 서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거래 관념 사회 통념에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거든요. 5번 법률이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이 무효인 거 무효인 거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불능이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일종한 역구를 갖추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1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거든요. 그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위험 문제 부담 문제를 가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채권법에서 합니다. 2번 채무자의 규책 사유에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문제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양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위험부담에 문제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4번 민법원 법률행에 일부 불능의 경우를 전부 불능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다음은 5번이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무효와 유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효하다를 할 수 있다. 무효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말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매매대금 줘야 되겠지만 매매대금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매대금 안 주겠죠. 따라서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거고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인 거죠. 자 짓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짓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므로 타인 소유 무효의 매매는 유효한 거죠. 5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륭으로서 무효이다. X 유효하고요. 따라서 짓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했다면 뭘 부담해야 됩니까?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18번입니다. 반사의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물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 무효다라고 이해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1번 법률행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불법적 방법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한정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반사회적이죠. 무효죠.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예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이 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도박 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 법률이 되겠죠. 19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은 반복적이죠. 절대적 모유고 2번입니다.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수익을 이전해줬어요. 이런 얘기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20억 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이 되줄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능기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해줬다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으로부터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빌래된 소유권은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민법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을이 자기 옆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파라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갑 파라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첫 계약의 닷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반사적 법률에는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3번 반사적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휴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유효하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우리가 이중매매의 법률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적 법률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중매매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재임의 수인은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죠. 두 번째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이죠. 명의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도 똑같습니다. 이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었을 때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면 반사적 법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못 가져요. 이 세 가지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4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까담했다면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채무협회죠. 채무협회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는 것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120페이지 2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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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